뭐 어디서든 감사합니다. 사실 가수분들은 얼굴보다 목소리를 잘 들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함께 즐겨주시고 오늘 이 축제를 잘 즐겨주셔서 오늘 받았던 그 기운과 기분을 잘 간직하셨다가 우리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 때 그때 다시 꺼내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려면 오늘 잘 즐겨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다음 순서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조명섭 팬분들이 우리 아냐아냐 이제 기다려봐요. 조명섭 팬분들 있잖아요. 이찬웅 팬분들 늦게 왔어요. 그래가지고 다 뒤 있는 거예요. 뭐 자리 싸워만 게 아니고 좀 늦게 오셨어요. 이분들은 새벽에 오셨고 저분들도 알아서 빨리 왔다고 했지만 이찬웅 분들은 일찍 출발해서 그래서 뒤쪽에 있지만 목소리를 잘 들어주세요. 아시겠죠?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면 안 돼요? 자 그럼 했죠? 고맙습니다. 자 그러면 초대 공연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. 우리 조명섭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.